자 수업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있어요.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요. 중개사무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주된사무소, 분사무소, 공동중개사무소 일단은 이제 분사무소가 가장 많이 여러 번 나왔던 그 항목이고요. 주된사무소는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모든 개공이 그리고 전국에 하나를 둬야 돼요. 전국에 하나. 그리고 얘는 이제 등록의 방법으로 만들죠. 그런데 이제 분사무소는 하나의 등록에다가 여러 개의 사무소를 두게 되는 이런 개념인데 누구만 둘 수 있다. 법인만,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요. 특수법인도 둘 수 있대. 뭘요? 분사무소를. 여기도 별, 여기도 별. 둘 다 잘 나오고. 설치 방법은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의 방법으로 하죠. 그런데 이 설치 신고를 어디다 합니까? 주사무소 등록관청에다 합니다. 주사무소 등록관청, 여기도 별. 그리고 얘는 이미롭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분사무소가 이미롭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설치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이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예요. 개공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 공동사무소는 개공들이 여러 개의 등록을 갖고 있는 개공들이 사무소 몇 개 두는 거 하나 설치하게 되는 건데 설치해야 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개설 등록을 하는 방법과 이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내죠. 이때 개설 등록과 이전 신고를 할 때 기존의 개공에 무엇을 첨부해서 들어가야 돼요? 승낙서 첨부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도 이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여부가 이미롭다.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된 사무소는 모든 개공이 반드시 두어야 한대요. 이게 없으면 개공일 수가 없는 거지. 개인이든 법인이든. 두 번째 문제는 일단 공동사무소는 설치율로부터 10일 안에 각각의 개공이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랬거든요. 일단 OX 먼저 한번 결정해볼게요. 일단 X예요. X인데 어디가 틀렸는지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틀린 위치. 어디가 틀렸을까요? 어디가 틀렸다기보다는 다 틀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체를 하지 않아요. 이거 다 틀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방법으로 만들어낸다고? 개설 등록과 이전 신고하면 끝. 뭐 하지 않고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사무소는 설치 신고라는 말씀은 안 돼. 그러면 설치 신고는 무슨 사무소에서만? 분사무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사무소는 뭐와 뭐의 방법으로 그냥 만들어내요. 개설 등록과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그냥 만들어낸다. 자, 두 번째는 앞부분에다가 채색 하나만 좀 잡을게요. 작년에 나왔던 건데 뭐를 지금 받은 상태예요? 업무 정지를 지금 받은 상태인데 승낙서를 작성해 줄 수 있네. X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 기간 중이 아니어야 승낙을 할 수 있어. 업무 정지 중이 아니어야 승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등록이나 이전 신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밑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 정지 기간 중이 아닌 다른 개공사무소로 이전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얘도 업무 정지 기간 중이잖아요. 그런데 아니든 뭐 이든 간에 이전하려고 하는 애가 뭐를 지금 한 상태죠? 업무 정지 받은 상태니까 여기로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뭐 중에 뭐를 만든 셈이 되는 거예요. 업무 정지 중에 공동사무소를 만들게 된 거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다. 대신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업무 정지 중인데 빈 사무실로 이전하는 거 빈 공간으로 그거 이전할 수 있다. 그건 되는데 기존에 누가 있는 데로 들어가는 건 안 돼. 왜냐하면 공동사무소가 되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요. 밑에 이제 분사무소는 주사무소 등록관청 소재지 제외한 여기 채색 한 번만 할게요. 여기 포함한이 맞아요? 아니면 제외한이 맞아요? 제외한이 맞아요. 제외한 시공구별로 일개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 신고는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OXO 아주 좋은 질문 사무소 명칭 관련한 의무 여기서 사무소 명칭을 우리가 상호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중개사무소의 이름 상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공이 상호를 만들 때 몇 자나 몇 자를 꼭 써줘야 돼. 여덟 자나 다섯 자 이거 써줘야 되고요. 여덟 자는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이거.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덟 자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다섯 자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 있네. 부동산 중개. 여기 몇 자예요? 다섯 자.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렇죠? 그럼 이거에 반하는 거를 쓰면 안 돼. 예를 들자면 삼성 부동산 이렇게 쓰면 안 돼.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겠다는지 알 수가 없잖아. 부동산을 개발을 하겠다는 건지 금융을 하겠다는 건지 상담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줘야 돼? 부동산 중개. 여기도 반포공인중개사 이러면 안 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반포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간판을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반포공인중개사 이렇게 메인되는 단어들은 좀 크게 하고 사무소은 사실 중요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 어때요? 괜찮아. 대부분 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간판을 보면 이거는 조그맣게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판을 우리가 이제 설치하게 되면 이 간판에는 뭐를 꼭 표기해야 돼? 개공의 성명을 표기하되 뭐 가능한 크기로 표기해야 돼? 인식 가능한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부칙개공은 우리 맨 첫 시간에 그거 말씀 드렸잖아요. 얘는 뭐가 없는 양반들이지? 자격이 없으니까 이거 쓰면 안 돼.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제재를 물어본다고. 그런데 쓰면 어떻게 되죠? 이거 그냥 백과태료야. 1년 1천이 아니고. 이게 왜 백과냐면 이게 왜 백과냐면 이 양반이 개공이에요? 개공 아니에요? 개공은 맞잖아. 그래서 이거는 1년 1천으로 가면 안 되고 얼마? 그냥 백과태료. 여기 밑에 1년 1천으로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1년 1천의 형벌을 받을 사람들은 뭐 아닌 자들이에요. 개공 아닌 자.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얘네가 이제 어떤 명칭에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쓰게 되면 이거는 1년 1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이거 교란행위 포상금 이거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틀려도 괜찮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교란행위이다. 교란행위 아니다. 교란행위이다. 교란행위 아니다. 헷갈리는가 보다. 제가 3년 3천에 들어가는 건 싹 다 교란행위고 1년 1천 중에서 2개 빼고 교란행위라 했죠. 그 2개가 뭐죠? 아닌 자가 광고한 거 이거는 교란행위 맞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는 게 뭐예요? 1년 1천 중에서 하나여 다르게 차별점 그거 다 교란행위잖아. 다시 3년 3천에 들어가는 거 싹 다 교란행위고 1년 1천 중에서는 2개 빼고 2개 뭐? 아닌 자가 광고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 하나여 다르게 차별 그거 2개 빼고 교란행위 이런 교란행위가 맞아. 그 다음에 포상금은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그럼 포상금 주는 건 뭐야? 아닌 자가 광고하는 거 그것만 안 헷갈리면 돼. 이거 이따가 또 한 번만 해볼 거거든요. 이거 또 한 번 해볼게요. 자 문제 개공은 모든 5개 광고물에 모든 5개 광고물이라고 하면 뭐 인포메이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광고물에 개공의 성명을 다 표기해야 되는데 OXX 어디만 표기하면 돼. 간판 자 이전 신고 한 번 넘어가 볼 건데 여기 별 출제 매년 이루어집니다. 얘는 며칠 안에 신고해야 돼요. 사후 10일 내에 여기 10일에다가 별 하나만 해주시고 사후 10일 안에 이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관내에서 움직였느냐 관외로 움직였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관내에서 움직이면 이전 먼저 하고 신고를 하죠. 그럼 이제 적격을 검토한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뭐를 해주고 등록증 재교부 자 이 등록증 재교부가 되어질 때는 행정수수료 내고 안 내고 내고 그 대신 이 유료라고 제가 써드릴 건데 이때 수수료 내는 이유는 이전 신고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전 신고 수수료는 없어. 그런 항목이 그럼 얘는 왜 내는 거야? 재교부 비용을 내는 거죠. 재교부 비용 이 항목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는 수정 교부도 가능한데 이렇게 수정해서 기재상만 바꿔서 교부할 때는 유료, 무료 무료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무료 항목에서 이전 신고 수수료라는 건 딱히 없다는 거 알 수 있고 자 이번에는 관할 구역 외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 후 관청에 다시 신고한다는 거 그리고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서류는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이전 전 관청에서 이전 후 관청으로 보내줄 건데 서류 모든 게 다 넘어가요? 아니면 중요한 거 한 개는 남기고 보내줘요? 모든 걸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적격 검토한 다음에 여기는 처리를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재교부. 여기는 무조건 재교부. 유료 아니면 무료. 유료입니다. 유료. 재교부가 수반되니까 자 밑에 문제 첫 번째 문제 별 한번 해줄게요. 이전 신고는 4, 5, 7, 10일 내에 이전 후 관청에 이전 전, 이전 후 나낸다면 여기다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 분사무소도 이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어디다가 신고해야 돼? 주사무소. 이거 특히 잘 나오고 4, 5, 10일 똑같고 최근 문제에 뭐를 잘 물어보냐면 분사무소를 앞에 주어로 주고 여기다가 등록증을 주는 경우 되게 많아졌거든요. 근데 참고로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없어요. 그럼 얘는 뭐가 있는 거야? 설치 신고 확인서가 있는 거야. 여기 등록증 없다는 거. 그럼 등록증은 무슨 사무소에 있어? 주사무소에 등록증이 있는 거죠. 이거는 OX. O, 설치 신고 확인서 첨부하라고 했으니까 사무소 이전 신고 시 항상 등록한 정의 변경된대요. X. 항상은 아니지. 관내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행정수수료 납부해야 한다고 했는데 항상 납부하는 거는 아닐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문제는 별. 의외로 잘 나오는 건데 이전했을 때 폐업했을 때 취소 먹었을 때 이렇게 세 개 지체 없이 사무소 모를 간판을 철거해야 돼. 이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어느 관청이 등록관청이 대집행할 수 있다. 대집행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대신 떼낸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개 다 잘 나와요. 이전, 폐업, 취소. 나머지는 간판을 뗄 일이 없는 거죠. 자, 이제 4번에 표시광고 있는데 이 광고 관련해서도 해마다 문제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일단 개공은 광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가면 누가 아닌 자는 절대 광고하면 안 돼. 개공 아닌 자는. 작년에는 뭘 냈냐면 그래서 좀 논란이 됐냐면 소공이 광고한 거 소공이 광고한 거 근데 실제 실무에서 소공이 광고를 하거든요. 근데 처리가 어떻게 됐냐면 소공도 광고하지 말래요. 금지된대. 그럼 광고는 누구만 하라는 거야? 온리 개공만. 개공만 해라. 그래서 여기 이제 소공이든 중계보조는 당연히 안 되고 얘네도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 하면 안 된대. 아무튼 개공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개공이 광고할 때 내가 이제 개공이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다섯 개를 명시해줘야 돼. 다섯 개. 그거 좀 암기하고 계실 거예요. 사무소 명칭. 사무소 명칭. 그리고 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사무소 연락처. 그러니까 개공 아니면 이거 쓸 수가 없잖아.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개공의 뭐 성명. 그리고 등록번호. 이런 거를 명시해줘야 된다. 이거 합치면 뭐 나와요? 명소연 성명 번호. 이거 암기. 이건 이제 공통적 명시사항이라고 그래요. 명소연 성명 번호. 근데 누구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말래요. 중계보존에 대해서는 1절 명시하지 말래. 근데 이거 명시하면 어떻게 된대? 근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광고하면 추가될 거예요. 추가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추가. 추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지. 뭐에 추가된다? 명소연 성명 번호에 늘어난다. 그래서 이건 물건별로 좀 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추가 명시사항이라는 거 밑에서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이것도 누락하면 백과태료.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과장 기만하는 이런 광고 하게 되면 이거 과태료는 좀 세지는데 얼마로 늘어나냐면 500과태료. 여기다 별. 이 500과태료 누가 부과하죠? 관청.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개공 아닌 자는 뭐 하지 말래. 광고 자체를 하지 말래요. 만약에 하다가 걸리면. 1년을 전. 아까랑 또 한 번 해볼게요. 포상금 주는지 교란행인지. 여러분 헷갈려 하시는 거니까. 교란행이 아닌데 포상금을 준대. 그래서 이게 아까랑 반대로 움직였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저가 출제의원이면 이거 낼 것 같아요. 나오기도 하지만. 아닌 자가 어쩌고 중에 유일하게 포상금 주는 거잖아요. 얘가. 아닌 자가 뭐 이게. 그렇죠?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포상금은 얼마 주는 거예요? 50만 원. 자, 밑에 개공이 중계대상물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중계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X. 하면 100과태료. 그리고 물건의 매체에 따라서 인터넷이냐 전단지냐 이런 광고에 따라서 명시할 사항이 달라지나요? 예. 왜냐하면 추가되는 게. 인터넷 광고할 때는 추가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다가 광고할 때는 조금 자세하게. 뭐 이런 뜻. 그다음에 물건의 표시광고를 부당하게 하는 경우. 부당하게 하면 어떻게 처벌하면 되죠? 500과태료. 그러면 이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 그다음에 인터넷 표시광고할 때 추가 명시사항 중에서 하나만 기억을 할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소재지. 이것만 기억할 건데. 이 소재지가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 소재지는 뭔 소재지야? 사무소 소재지. 여기서 소재지는. 물건. 물건. 이것만 구분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는 이제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건축물일 때만 늘어나는 것들도 있어요. 토지만 중개할 수도 있고 또 건축물이 있는 것도 중개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일 때는 충수에서부터 방향, 욕실의 개수, 주차 대수, 관리비 이런 것까지 다 추가 명시사항이다. 그럼 인터넷 광고할 때는 좀 명시사항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당한 표시 광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 포상금 준대, 안 준대. 안 줘요. 포상금 안 준대. 그런데 이 포상금을 줄 수가 없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고 좀 기억해 주시고 허위, 과장, 기만하는 광고 이런 것들을 하면 부당한 표시 광고로 본다라는 것. 이런 항목을 다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노마저우번에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모니터링은 인터넷만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뭐 전단지 광고 같은 것까지 모니터링할 수 없잖아. 인터넷 모니터링을 원칙은 누가 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 있다. 원래 권한인 누구야 그러니까 국장. 그런데 여러분 국장이 이걸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하고 있을까요? 위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기관에다가 현재 맡기고 있다. 그리고 모니터링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얘가 좀 출제가 두 번 됐어요. 본 시험에 무슨 모니터링, 무슨 모니터링. 기본과 수시. 기본은 얼마나 자주. 분기. 이거 잘 나오고 분기. 분기면 같은 말로 몇 개월마다. 3개월마다. 이거를 6개월마다 이렇게 주면 안 돼요. 3개월마다. 수시 모니터링은 언제 하는 거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 그런데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국장이 아니면 수탁기관이. 이건 국장 판단이에요. 국장 판단. 수탁기관이 판단하는 거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크게 중요할 거 없고. 여기 보면 수탁기관인 관청이 아니니까 조사나 조치를 딱히 못해요. 그래서 시도나 등록관청에 조사 조치하라고 통보하고. 얘네가 이거 조치 완료한 다음에 국장한테 최종적으로 통보한다. 이런 개념인데. 이거는 크게 중요할 거 없습니다. 암튼 우리는 여기서는 이거 두 개만 기억할게요. 뭐하고 뭐가 있다? 기본과 수시. 문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네이버 같은 업체가 있죠. 정당한 사유 없이 국장의 자료 제출 요구나 필요한 조치 요구에 불응을 했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래요. OXO. 누구한테? 국장한테. 국장한테 500만 원 과태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유 없으면 자료 제출 이런 거 해줘야 됩니다.